모바일 소셜시대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즈벤처스 이유입니다 아 예 오늘 저희 두 번째 공개 방송 그렇죠 저는 항상 쫄지 말고 투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대표님은 항상 업데이 있으시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사람인데 쫄지 말고 투자하면 저도 투자 딱 하면서 갑자기 뭔가 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너무 많이 씌우지 마십시오 아 예 말도 잘 터지고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곳 장소가 차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셔서 오늘 저희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바라고요 오늘 저희 정말 잘생기신 두 분 모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회사 소개할 때 보니까 꽃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만 남자입니다 일단 회사 사장님 성함이 마이리얼트립의 이동건 대표님 그리고 백민서 CSO님 부 대표님 두 분이 어떻게 회사를 시작하셨는지 회사 소개는 하셨으니까 회사 소개를 그래도 간단하게 말로 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마이리얼트립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나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분들께서 자기만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계시고 또 여행자 분들께서도 실제로 그 상품을 사가지고 여행을 떠나시고 떠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팀을 이뤄서 어떻게 착업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원래는 대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고요 같은 반 동기고 그래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제 동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창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석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동균 대표가 원래 하고 있던 그 사업에 되게 좋아 보여서 이제 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잠시 머물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그 사업을 접게 되고 저희가 이제 여러 일을 거치면서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원래 유럽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남아서 같이 하기로 되었어요 제가 그 우리 마이리어 트립 서비스를 보면서 정말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지 가이드를 이제 많은 가이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말 고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환학생 나가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가 좀 가이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환학생 저는 독일에서 했었는데 그 독일에 가보면은 독일에 모든 한인들이 보고 모든 한인들이 접속하는 굉장히 유력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베를린 리포트였는데 그 사이트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유료 광고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이리어 트립 가이드를 모집합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냈었는데 그 베를린 리포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사이트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봤더니 뭐 프랑스에는 프랑스존 영국에는 공사 UK 스페인에는 무슨 네 그런 사이트들이 쭉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유료 광고도 내고 또 이제 때때로는 신문지 지명 광고도 내서 이렇게 가이드들을 초반에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그 가이드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그분들도 되게 반신반의 하시더가 실제로 여행자분들이 오고 되게 좋은 추억을 쌓고 또 이렇게 수익도 창출하게 되시니까 지인분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어요 야 너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이드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가이드가 먼저 기획을 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그 다음에 모객이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보통 우리가 여행 상품을 살 때는 비행기표가 같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들이 비행기표를 한꺼번에 단체로 많이 구입을 해서 비행기표랑 호텔 그래서 거의 비행기표 가격으로 여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비행기표는 비행기표대로 구입을 해야 되고 가이드는 또 가이드대로 해야 되고 자유로움은 있겠지만 좀 비싸지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우려를 해가지고 좀 고객분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새 이제 고객분들은 워낙 이제 네이버 같은 것도 이제 잘 쓰시고 하시니까 되게 비행기표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안 느끼세요 그리고 그거를 불편하다고 안 느끼시고 많이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간간히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행기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아니면 숙소도 같이 해줄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항공권 발권 회사라든지 아니면 숙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랑 이제 제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균질화가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배기로 저기 그 풀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서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고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이제 외국에 계시는 가이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나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 대신 스카이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가이드 이렇게 소개했던 경력은 있으신지 이런 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계신 가이드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직접 저희가 한번 가보기도 해요 그 코스대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이트는 에어비앤비처럼 후기가 이렇게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를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되게 균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오픈된 플랫폼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레이팅 시스템을 많이 보면 좋은 집이나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일수록 확실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도 많이 쌓이고 리뷰도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은 어떻게 해결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가이드 분들이 물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라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부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송 수단 문제도 가이드가 해결해야 되고 그것은 요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게 도시별로 되게 특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단 잘 안 하고 도보로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그런 데는 자연스럽게 도보 투어가 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미국 동부 투어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이제 자기의 자가용으로 이렇게 하고 그 자가용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라이싱을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 문제에 대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동승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승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확인되면 또 이제 저희가 그런 자가용 이용을 구매하셔서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여행자 보험이 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죠 아니 특히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말고 우리나라로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 교통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지방에 갔을 때 일단 언어가 안 되시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내려서는 왜 저희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주나 뭐 이런 데 가면 자기 자가용 끌고 가지 않으면 움직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가용 갖고 계시고 그걸로 이제 직접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자기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지방 분들 중에서 좀 많으셔서 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모델에서요 그 여행 비용의 20% 정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실제 신청한 고객 수랑 네 좀 그런 건 좀 밝힐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벌었는지 네 아 얼마 정도 벌었는지요? 네 갑자기 우리 사장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네 부끄러운 모습 하면서 수입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작더라도 네 미래는 커질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를 4월 20일에 런칭했지만 7월 2일까지는 다 지인 위주에 구매하고 지인의 지인이나 지인들이 구매했다가 7월 2일 날 드디어 생전 저희가 모르는 분이 사셨어요 네 그렇군요 3개월 만에 네 네 그 분이 이제 사시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과장 안 하고 그냥 두세 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세 건 정도 들어오는데 그분들께서 혼자 신청하지 않고 동료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세네 명씩 이렇게 한두 명 세네 명씩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간 건으로 치면 70건 정도가 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명수로 치면 네 명수로 치면 약간 100명 정도 지인 포함해서 100명 아니요 지인 빼고 지인 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 가이드가 일정을 정해 놓나요? 내가 이날부터 이날까지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여기서부터 그 일정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가이드들이 이제 자기가 언제 괜찮은지 써놔요 나는 매주 일요일 나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혹은 나는 7월 8월 9월 그리고 11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 분들께서 그게 이제 겹치면 예약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가이드한테 그날이 맞게 되는지 저희가 문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오케이가 되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소셜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저는 이런 지방에 이런 투어를 가고 싶어요 라고 고객들이 막 올리면 가이드를 물색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칭해주는 그런 네 안 그래도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진행했는데 정말 그 코스 그대로 가려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나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투어 있냐 나는 빠르게 갈 건데 이 코스 말고 이 가이드한테 다른 걸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맞춤형 여행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의 프로필이랑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가이드 분들이 프로필이 나오고 내가 이 사람이 좋다 끌린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이런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 가이드 중에 제가 좀 더 가이드 중에 전문 가이드와 아마추어 가이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전문 가이드분이 약 30에서 40% 되는 것 같고요 아마추어 가이드분들이 6에서 70%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혹시 저도 가이드를 예를 들면 토요일 가이드를 그리고 영어가 되는 사람에게 가이드를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페이지 상단에 가이드 신청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르시게 되면 본인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 작성하고 내 여행이 어떻게 될지 내 여행은 무슨 템하고 어디 어디 들릴지 이렇게 작성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끝내고 여행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과 자기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받을 가이드 비용 책정을 그냥 가이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랑 컨트롤하거나 협의하는 게 있나요? 보통 가이드분께서 직접 설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 등록을 하실 때 미리 20%는 수수료로 저희가 공제를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까 이 회사를 보니까 사장님이 남자신데 다른 분들이 다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 비교를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잘 대화할 때 보면 사장님이 자기가 얘기할 건 얘기하고 여성분이 얘기할 거는 딱 이렇게 손으로 딱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잘 몰라서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였습니까? 잘 몰라서 아 근데 사실은 다 여자분 남자가 한 명 껴 있으면 남자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걱정을 잠깐만요 이 대표님 뭐 집에서 힘드신가요? 아 저도 딸 딸 둘의 와이프 어우 힘듭니다 다들 막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 많은 조직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런 행운이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할 때 이제 덥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렇게 손 배 안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도 비슷한데 그런 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나왔다가 이제 막 이렇게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는 팀원이 이렇게 탁 쳐다보면 이제 아 불편한 변이 좀 있죠 네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부러워하는데요 40대 50대를 넘어가면 굉장히 힘든 걸 다 이해하죠 보통 자 그 이제 프라이머에서 그 지금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신 거죠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언제 그 투자를 받고 언제부터 이렇게 엑셀레이팅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서부 대표랑 저랑 아 우리 한번 뭔가 해보자 했던 게 11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프라이머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권덕윤 대표님한테 명함 한 장만 달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 뵈가지고 막 얘기했던 게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번 더 식사를 하게 되면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했던 게 12월 3일이었고 문서와 작업은 12월 8일에 끝나서 8일날 이제 그 내용은 멘토링과 초기 투자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네요 저희도 굉장히 빨리 그럼 바로 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 그렇게 이제 되고 나서 바로 법인 설립이 되진 않았고요 법인 설립에 앞서서 저희가 또 이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2월 16일에 했었고요 그 사회 기간 동안은 이제 프라이머에서 마치 법인 카드를 줘가지고 네 거기 그 금액으로 썼다가 나중에 이제 자본금 들어올 때 이렇게 까는 형식으로 해 자 그 두 분이서 지금 이제 많은 분이 한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하고 계신데요 이 하는 일에 분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다른 분들하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일단 저희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랑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는 두 파트로 나뉘게 됐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네 인턴 분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시고요 디자이너 분이랑 개발자 분은 외주 분이시고 인턴 네 분은 각각 이제 저희가 아웃바운드라고 그러고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두 쪽에서 다 마케팅이랑 가이드 모집이랑 상품 개발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후년 정도 매출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BEP는 과연 언제 정도 맞춰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조금 하면 저의 생각에는 BEP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여행지도 많고 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기존의 여행하고 또 그 경쟁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정말로 제대로 제대로 된 가이드들이 모집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와중에 또 만약에 사고라도 하나 나서 이게 조금 과장이 되거나 좀 약간의 그런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회사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올 것 같고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셔서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조금 예측을 해 주시죠 물론 뭐 장밋빛으로 그려줄 수도 네 저희는 이제 장밋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BEP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 끼리는 이제 올해 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월 얼마 정도 쓰세요? 저희가 잘 안 씁니다 네 잘 안 쓰는데 네 저희가 잘 안 쓰는 회사 많이 봤습니다 한 월 500? 네 여러 개 봤는데요 뭐 저희 400부터 받는데 200도 받나요? 200 400 네 고객님 정말 안 쓰네요 하하하하 저희는 네 저희는 500 조금 넘게 500 유년이면 6천 적겠습니다 6천만 원을 보려면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들 걱정하세요 수수료 비즈니스는 굉장히 스케일이 안 일어나면 BEP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냐 네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저희 대표적인 상품이 보면은 7만 원, 8만 원이니까 요거에 20%면은 14,000원 이 정도니까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BEP 맞추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고가격대의 상품들도 있거든요 50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3, 40만 원짜리 상품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8개, 9개씩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면 이제 20% 수수료만으로도 한 번의 딜이 일어나면 저희가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의외로 이런 프리미엄 가격대에 굉장히 우리가 BEP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를 해서 관련해서 또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안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BEP 맞추는 거 올해 말로 보고 있고 잠깐만요 근데 만약 가이드가 한 상품에 대해서 이게 한 명일 때는 뭐 예를 들면 20만 원인데 두 명이 되면 40만 원 세 명이 되면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요? 룰이? 그게 이제 가이드 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건데 그렇게 룰을 결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괄적으로 한 명이면 4만 원 두 명이면 8만 원 세 명이 12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뭐 예를 들면 한 명도 20만 원 다섯 명도 2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가이드보다 정말 다른데 한 분은 이제 한 팀이 오면 네 명까지는 몇 명이 오든 간에 뭐 얼마 이런 분도 있고 네 좀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모 보험사랑 국내 모 보험사랑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가 마치 그렇게 5천만 원 정도 그 집기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버하는 보험을 이제 특약을 맺었듯이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렇게 보험사랑 이런 회사 대 회사 간에 재유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부터 가지고 네 저희 깔때기 타임 깔때기 될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 했을 때보다도 했을 때보다도 사람은 좀 적은 거 같죠? 그렇죠 네 그때는 지난번에는 락 콘서트장에서 해서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고 조명도 좋았고 네 집중도 있고 네 근데 촬영된 걸 보니까 좀 엉망이더라고요 음향이 엉망이었어요 네 오늘은 근데 음향도 좋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딱 벌어져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좀 저희 여기 계시다가요 네 항상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 아홉 시에 저희도 다 각자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홉 시에 그 역삼동 역삼동의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언제라도 오시면 매주 한 10분에서 2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럼 거기는 저희가 1시간 정도 저희가 찍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티타임을 1시간 딱 갔습니다 11시까지 저희 모임이 또 특별한 게 술이 없어요 예 기껏해야 와인에이드 정도 예 그래서 음료하고 그다음에 와플 정도를 마시고 그래서 다 살찌하고 살찌는 음식인데 거의 자비로 해결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수명 정도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한 주간에 IT 업계 뭐 VC 업계 핫한 뉴스들은 다 오갑니다 그래서 정보도 빨리 캐치할 수 다는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다는 아니고요 아주 일부 네 뭐 상당한 얘기는 저희가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참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곧 1년이 되죠 예 지금 40회를 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그 쫄투를 애청해 주시고 계속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공지해드린 그 사이트로 들어온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여행객 대상 현지인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현지에서 발생되는 돌발사고 즉 안전에 대한 책임이 대체방안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곱 분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스카이프 인터뷰를 아까 그냥 이렇게 스카이프 인터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카이프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동시에 저희가 하는 게 그분의 그분께서 보내신 그 프로필 사진과 실제 얼굴하고 이제 맞는지 대조하고 저희가 그리고 신분증을 확보를 해요 여권사분이 됐든지 아니면은 거기 쪽에서 살고 계시는 외국인 거주 등록 허가증이 됐든지 이런 신분증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는 저희가 이제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던 게 에어비앤비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퍼들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가지고 포토그래퍼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테스터들을 저희 학교 후배들이죠 교환학생으로 각지에 3개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이제 암스테르담 나가 있는 친구에게 암스테르담 투어 좀 하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 이거 안전한 거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았어요 하면은 저희가 상품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 치고는 이렇게 컨텐츠가 빠르게 확장이 못되고 있는 편인데 그게 다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다 검증을 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여행자 보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분께서 추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 아웃바운드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면서 힘들지 않으신지 직원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느낀 건 없는지 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감성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네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의 그 엔터프레너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아끼는 마음의 질문인데 네 어떠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거나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재밌거나 아직은 바쁘지 않아서 덜 힘들던가 네 아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눠져 있으면서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섯 명의 직원이 풀어내려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또 여섯 명의 직원이지만 이게 또 셋 셋이 쪼개져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또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유경제랑 이런 것들이 가진 특성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스카이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의 일을 상당히 되게 절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인원 규모에 비해서 뭐 과도하게 큰 비즈니스는 아니고 오퍼레이션도 무리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인 아웃바운드 나눠놓기는 했지만 또 이제 매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 같이 고민도 하고 네 네 이번에 부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비 20% 수수료로 수익 극자가 힘들어 보이는데 V씨는 어떤 기대로 투자를 할까요? 이거 V씨에 묻는 질문도 아니고 회사에 계신 질문도 아니고 네 아까 질문이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V씨는 어떤 기대로 투자를 할지 묻는데 가이드비 20% 네 그 부분은 일단 V씨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요 좀 이따 끝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아이디어가 참신해 보입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낮아 보입니다 지속 경쟁 우위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좀 부연으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 본 거는 이제 이 사업을 이 사업의 진입 장벽이 뭘까 가이드일 것 같아요 가이드 확보가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때인데 가이드의 신상이 여기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른 여행사에서 그 가이드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와 하는 순간에 이 만들어놓은 어떤 네트워크가 한 번에 그냥 복제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그 와중에 물론 브랜드 가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생길 수 있지만 브랜드 있는 여행사가 했을 때는 그 빨리 카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가까이 해주세요 가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웹사이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리뷰가 있는 가이드를 신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이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들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이드가 생판 다른 플랫폼에 가서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누적된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지 등급이랄까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의 그런 정보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이트에 그 사람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트에서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사이트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명성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약간 믿는 구속이 있다가 그런 것도 있고 손님들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가이드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가이드 확보 뿐만 아니라 가이드랑 손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원활하게 그리고 또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스케줄의 여행을 뽑아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는 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별화를 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사실 저한테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음 같은 경우에도 소개하는 사이트 이음도 똑같은 모델로 바로 기존에 있는 큰 업체에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 여행사들 우리가 말하는 업계 1, 2, 3 등을 다루는 여행사들이 복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웹사이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측면으로 이렇게 진입장벽을 쌓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접근했던 방식은 가이드분이 이탈하지 않고 가이드분이 굉장히 마이리얼 트립의 충성도를 갖고 마이리얼 트립을 좋아하고 이렇게 마이리얼 트립에만 남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와의 릴레이션쉽을 굉장히 저희가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뉴스레터도 자주 보내고 여행자가 가지 않더라도 가끔 이렇게 스카이프도 하고 함으로써 이제 되게 가이드분들께 그런 느낌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여행 가이드를 알바로 하지만 막 그냥 다른 가이드랑 다르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진짜 여행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다 이런 자부심을 또 스스로 갖게 만들고 또 이제 마이리얼 트립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릴레이션쉽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이 저희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집중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중개 비즈니스인데 상당수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저희가 굉장히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으면 스케일이 커졌을 때 스케일이 커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 인원수로 유지하면서 되게 잘 할 수 있는 포인트겠구나 싶어서 이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이렇게 엔지니어분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얼마나 필요하신 다른 회에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보셨군요 한 번도 안 보셨군요 굉장히 섭섭하네요 보시기 전에 한 번도 안 보셨어 끝까지 안 봤어요 끝까지 끝을 보셔야 되는데 당겨서 내가 보니까요 이분 솔직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봤는데 끝도 사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눌러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아무튼요 돈이 필요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캐시가 바로 들어오는 비즈니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인터넷 광고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랑 다르게 캐시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BEP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퍼스트 무버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고객들이 더 감동할 수 있도록 고객 콜센터라든지 에어비앤비가 모두 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고객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보험의 커버리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약관을 이제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금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외주라고 했는데 외주였던 게 저희가 아직 이 지금 재무상황에서 월급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근데 되게 업계에서 속칭 많아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는다면 이분들을 네 또 데려와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단기적으로 그건 하실 거 사실 제가 돈을 받으면 뭘 할 건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걸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비즈니스 범위가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한국 기준으로 짜였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랑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랑 그래서 한국 위주로 짜였는데 저희가 애초에 비전은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미국 사람이 암스테르담 가는데 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단계까지 확장을 보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런 비즈니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원과 그런 서비스하는 외국 회사들은 아직 없나요? 실컨벨리나? 샌프란시스코 쪽에 바이어블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베를린 기반의 기시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뉴욕 기반의 사이드 투어라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다들 샌프란시스코, 뉴욕, 베를린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들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 아시아 쪽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부로 이제 바이어블이 도쿄가 이제 막 생긴 수준인데 아직도 프로덕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시아 쪽에서 그런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뭔가 이제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바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Y컴비네이터 데모데이에서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비즈니스 하고 있었지만 데모데이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이쪽 분야는 글로벌로 봐도 이렇게 뛰어난 이제 그런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이 대표님 대답에 이제 답을 하실 시간입니다 얼마가 필요하세요? 얼마? 저희는 솔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엔젤 투자를 하나를 받아놨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그냥 통칭 말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받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그래서? 돈이 필요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A라면 5억에서 10억 사이 5억짜리도 있고 10억도 있고 20억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근처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저희는 8억에서 10억 사이 8억에서 10억 사이 사장님 굉장히 좀 8억에서 10억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로 얼마 해주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자 이 대표님 자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참 젊은 기업이고요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의 여행업이 뭐 대리점 위주의 어떤 항공권 끼고 뭐 덤핑 쳐서 이렇게 그리고 모객수를 늘려서 하는 비즈니스였다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소셜로 다 엮이기 때문에 향후 여행 패턴은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문화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이 가미되고 공유 어떤 개념이 공유경제 개념이 가미된 그런 여행업도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솔직해서 돈이 딴 데로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5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건가요? 솔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말로 안는 투자입니다 말로 그렇죠 근데 저희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부시 젊은 부시들은 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갑자기 5억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이거 예 그 일단요 제가 요즘에 심사를 좀 많이 나가는데 여행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긴 하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모 신문사에서 하는 서류 심사를 이 대표님하고 같이 했는데 네 거기에 서류에 한 200여 개 중에서 200개 중에서 거의 한 15개 정도가 여행 관련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여행 관련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오늘 반 게 제일 딱 와 닿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건 좀 다른 것들은 너무 좀 황당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서류로만 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편진이 만드는 무슨 여행 상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와 닿을까 했는데 정말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2의 에어비앤비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좀 제대로 된 모습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첫 분에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에이스 프로그래머 에이스 디자이너 에이스 기획자들을 좀 더 안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들도 제대로 정말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주요한 곳에는 그래도 상당수가 좀 확보되고 국내에도 확보되고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 확보된다는 것에서 저도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5억 저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억이네요 합의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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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